초급의 첫 번째 단어 up은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일단 이 접두사라는 이름을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조금 보고 가면 두가요. 머리 두예요. 즉 앞쪽이라는 거거든요. 앞쪽에 뭔가 붙을 때 그걸 접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this 뒤에 이렇게 막대기 그어놨잖아요. this 뒤에 뭔가 다른 단어가 붙는다. this가 맨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얘를 접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안 보셨나요? 여러분 교안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이 단어들을 보면서 뜻을 교안에 쓰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일단 this라는 아이가 다 부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opposite 하면 반대, not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agree 하면 동의하다, 일치하다.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뜻인데 this가 붙어요. 앞에. 그러면 disagree 하면 동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appear 하면요. 나타나다, 출연하다 라는 거예요. 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this는 반대니까 나타나는 것에 반대니까 사라지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honest는요. 정직한 거죠. 솔직한. 근데 this honest는 반대니까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솔직하지 못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order 하면요. 얘는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주문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명사로 순서, 차례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this가 붙어요. 순서에 반대예요. 순서 있고 차례가 막 있는 것에 반대니까 무질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satisfy 하면 누구를 만족시키다인데 this가 붙어요. 만족시키지 못하다, 불만족스럽게 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advantage. 얘도 많이 나올 단어예요. 유리한 점, 이점, 장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this니까 이점, 장점의 반대니까요. 단점, 약점, 불리한 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요. on이에요. 얘도 not, opposite이에요. 사실 똑같은 뜻인데 선생님이 앞에 opposite of, not을 써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not, opposite 순서만 좀 바꾼 거예요. 결국에는 반대말입니다. 자, able, 할 수 있는 이런 뜻인데 unable이니까 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되고요. just, 공정한 거예요. 공평한 거. 근데 unjust 하면 공정하지 못해. 불공정한 이런 뜻이 됩니다. comfortable 하면 편안한, 안락한.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 익숙한 단어죠. 근데 on이 붙으면요. 불편한, 편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고요. safe, 우리 배웠어요. 안전한인데 unsafe 하면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위험한 이런 뜻이 되겠죠. usual 하면요. 보통의, 일반적인 이런 뜻인데 unusual 하면 보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서 특별한 거, 또는 특이한, 그리고 흔치 않은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natural,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연스러운, 그리고 정상적인 이런 뜻인데 unnatural이니까 비정상적인, 부자연스러운, 반대의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좀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사실 기본형은 얘예요. in이 붙으면 not, 아니다라는 뜻인데 얘가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n이 l로도 바뀌고, r로도 바뀌고, m로도 바뀌어요. 어떨 때 바뀌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in부터 볼게요. correct 하면 정직한인데 incorrect 하면 부정확한, 맞지 않은. 우리가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할 때 incorrect answer 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direct 하면 직접적인, indirect. 직접적이지 않은 거니까 간접적인 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 formal 하면 공식적인 또는 격식을 갖춘 이런 뜻인데 informal 하면 비공식적인,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뜻이 되고요. complete 우리들 들어봤죠? 완전한 이란 뜻인데 incomplete 하면 불완전한 이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떨 때 l로 바뀌냐면 뒤에 단어가 l로 시작할 때 이 in이 l로 시작하는 단어에 붙으면 같이 l로 바뀌어요. 그래서 legal 하면 법률의 법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illegal 하면 법과 관련이 없는 불법적인 이런 뜻이 되죠. l로 시작하니까 i, l로 바뀌었고요. logical 하면 논리적인이죠. 근데 illogical, 비논리적인, 논리적이지 못한 이렇게 i, l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r이 왔다? 그럼 또 r로 바뀌어요. 얘는 굉장히 잘 바뀝니다. l이 오면 l로 바뀌고 r이 오면 r로 바뀌어요. regular, 규칙적인, irregular, 불규칙적인 이런 뜻이고요. responsible 하면 책임이 있는 또는 책임감이 있는 이런 뜻인데 irresponsible 하면 무책임한, 책임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 am인데요. 얘는 조금 특이하게 뒤에 m이 와도 i am이 되고요. 또는 p가 와도 i am이 됩니다. 그래서 possible 하면 가능한, impossible 많이 들어봤죠? impossible 하면 불가능한이라는 뜻이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얘도 앞에 l도 마찬가지고 r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in이 되면 발음이 좀 어려워요. impossible 하면 어려워요. 근데 impossible 하면 발음이 쉽거든요. im 할 때 m도 입술이 다물어지고 p도 입술이 다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r이나 l도 마찬가지로 irregular 이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irregul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발음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polite 하면 공손한인데 impolite 그러니까 공손하지 못한 거니까 뭔가 무례한, 신뢰가 되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 m이 올 때에요. modest, 겸손한인데요. immodest 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mortal 하면 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mortal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니까 뭐예요? immortal 하면 죽지 않는, 불멸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moral, 반대말은 immora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접두사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요. 단어의 뜻을 내가 기본 단어를 알고 있을 때 이런 접두사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뜻을 조금 더 유추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아는 단어만 지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이런 접두사를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뜻을 쉽게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사전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접두사들을 기억했다가 그런 단어가 나오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